여긴 괜찮을까? 혹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? 누군가 조치하겠지. 혹시 방심하고 계신가요? 꼼꼼히 수시로 점검하면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내 집과 내 건물의 위험요소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.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.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합니다. 국가안전대진단. 안전이 우선일 때 대한민국의 내일은 안심이 됩니다. 모두 참여해주세요.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합니다.